신통이 사선정에 생긴다고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뭔가요? 일단 사선정에 들어가보세요. 사선정에 들어가 계시면 참나만 존재합니다. 참나만 현존합니다. 생각감정호감은 일으킬 수 있지만 잘 안 일어나고 참나 상태에서 만족하고 계시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그게 신하고 통했으니까 모든 신통들은 다 사선정에서 거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쓰여가지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원리가 그렇습니다. 그것도 이제 또 전공을 하셔야 돼요. 그게 카르마를 지어야 그쪽으로 신통이 나와요. 카르마는 또 지어야 됩니다. 다만 원리가 그렇습니다. 원리는 참나와 온전히 합일된 상태에서 모든 신통이 일어난다. 그런데 참나랑 하나가 되는 거 사선정 자체가 이미 신통이고 신하고 통한 거고 거기서 일어나는 구체적 신통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더 카르마를 만들어야 내가 원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신통이 일어난다. 그냥 사선정에 들어있기만 해도 신통들은 나타날 수 있다. 그동안 내가 다까운 카르마로 인해서 뭔가 나타난다. 다만 제대로 천안통, 숙명통, 전생 보는 숙명통, 투시하는 천안통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쓰고 싶다 그러면 더 업을 지어야 된다. 그쪽으로 더 수련을. 이미 사선정에 들어있다 보면 뭔가 신통의 싹이 나와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더 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